KBS 아메리카는 오늘 밤 9시 30분 북한 평양의 동평양 대극장에서 열렸던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공연 봄이 온다를 특별 편성에 방송합니다. 이번 방송부는 지난 1일 열린 공연을 북한 조선중앙 TV장비로 촬영해 편집한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관람으로 화제가 됐던 공연에는 조용필과 이선희, 최진희, 백지영, 레드벨벳, 강산의 윤도현 밴드 등 11개 팀이 무대에 올랐으며 공연 마지막에는 모든 출연진이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치며 아름다운 감동의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평양 공연 봄이 온다는 오늘 밤 9시 30분 KBS 아메리카 지상파와 케이블, 디렉티비와 제휴사들을 통해 방송되며 토요일에도 재방송됩니다. 한편 오늘 저녁 9시 50분부터는 KBS 아메리카 DTV 채널 44.8번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방송됩니다.